오늘은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에 만연한 하나의 현상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인정 중독에 빠진 것은 불행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던 가방을 하나 사던 뭘 하던,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 몇 평 아파트에 살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닐까? 이 나이에 어디에 몇 평 아파트 이상 살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인정욕구에 목마른 사람은 물건 하나 살 때도 이걸 내가 구매하면, 내가 이것을 샀다는 걸 아는 내 지인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걸 살까 말까 가지고 싶다는 그 욕구, 명품 가방을 가지고 싶다는 욕구부터가 내 안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명품 가방을 들어야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날 인정해줄 거야 라는 이유에서 욕구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이 전적으로 타인의 판단에 달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목줄을 목에 걸고, 그 개목줄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내 주변 사람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주눅들고 불행해지기 마련이죠. 라고 말하며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팩트폭격을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바로 드셨나요? 인생 레커 사진을 인스타에 게시물로 올리면 관종 같아 보일까? 개관종 맞고 인생샷 건져서 박제하고 싶은데 스토리가 아니라 게시물로 올리려니 이상한가 싶어.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을 봐보시죠. 자신이 잘 나온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는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모습. 별로 올리지 마, 아니요. 라는 식으로 다른 여자들이 별로니까 올리지 말라 조언을 해줘도 이 여자는 자신이 이미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가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제발 괜찮다고 말해줘라는 식으로 이미 정해놓은 답만을 말하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보다 못한 한 여성이 응응 괜찮아 라고 인정해주자 곧바로 고맙다고 사진 올리겠다 말하는 여성의 모습. 정말 인정욕구에 미쳐버린 우리 한국 여성들의 자화상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자는 이러지 않을 것 같나요? 난 왜 인스타에 내 사진을 올리면 생각이 많아질까? 내 사진 올리고 싶고 다른 일상 사진 올리고 싶은데 자꾸 남들이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 올라와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쓰는 내가 너무 싫어 라는 식으로 사람의 반응을 신경쓴다는 여성. 인스타 글 올렸다가 좋아해 조금 찍힐까봐 안 올리고 누가 마팔로우 취소할까봐 걱정되고 인스타 스토리 올렸는데 누가 안 보면 괜히 기분 이상하고 찝찝하고 신경쓰인다. 라고 말하는 여성들의 모습. 엄마랑 아빠랑 밥 먹을 때 오마카세나 일부러 다이닝박하고 현금 생기면 안 모으고 명품 사고 인스타에 미치고 허영심에 미친 사람 맞아. 라고 말하는 이 여성. 여러분의 옆에서 일하는 지영이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하시나요? 결혼할 때 티파니 반지의 샤넬 백은 프로포즈로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가오가 산다고 누가 정해놨나요? 결혼할 때 호텔에서 안 하면 결혼하기 싫다고 말하는 여자들. 여러분의 옆에는 없을 것 같나요? 특급 호텔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 말하는 여자. 여러분 옆에 있는 여자 절반 이상은 SNS 인스타 중독입니다. 밥을 먹으러 가면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카페를 가도 인스타 찍기 좋은 곳으로 가고 어디 놀러 가도 인스타 인생샷을 올리는 여자들. 그 여자들과 결혼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토록 여러분은 그 여자의 인정욕구를 맞춰주기 위해 쥐어짜어질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60년 동안 여러분은 저 여자의 SNS 속 인생샷을 위해 살아야 할 거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한국 여성과 만나면 저런 여자와 만나게 될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이제는 국제결혼하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라 해도 어차피 국결할 사람은 국결하고 안 할 사람은 한국 여성과 결혼할 거니까 더 말하지 않도록 하죠. 부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인스타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이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고 저녁에 먹는 야식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잘 생각해보세요. 그 여자 인스타 얼마나 올리는지